캔방을 안하냐구요? 안해요. 캔방 했다가 저는 캔방 했다가 너무 무서운게 뭔지 알아요? PC방 가도 제 아이디가 누군가 만들었다 그랬잖아요? 캔방 했다가 PC방에 친구들이랑 놀러갔는데 누군가 코카콜라 그 든 병 코카콜라 든 캔으로 안에 꽉 들어있는 캔으로 내 뒤통수를 흐르는 거야. 잡았다 이 새끼! 잡았다 이 새끼라면서 그 핫셀스톤에서 저 때문에 핫셀스톤을 접으신 분들이 그 PC방에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콜라 꽉 채워갖고 내 뒤통수를 흐르면서 야 이 새끼 잡았어 이 새끼! 야 다 일로와봐! 하하하하 큰일날리니냐? 캔방에다가 얻어터지게 요즘 애들 얼마나 피지컬이 무서운데 키가 작아가지고 요즘 애들한테 한번 털리면은 어허 야 할 줄 없어 야 할 줄 없어 음 음 감사합니다.